페레스 뉴 S 시리즈 비거리의 본능을 깨우는 울림 혼마골프 네 안녕하세요 허인애플입니다 이번에는 유틸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유틸리티 많이 쓰시잖아요 유틸리티는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아이언처럼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틸리티는 우드와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윙을 낮게 끌고 쓰러치고 중심을 우측에 놓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드다 생각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올바른 유틸리티를 사용법이기 때문에 올바른 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